직구라고 같은 직구가 아니다 프로 선출의 위력적인 볼에 힘을 못쓴 최강의 SJ 포스 또한 어마어마한 만렙의 사기 캐릭 2대5로 앞선 레전드 스크린 야구존의 9반부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오 히트 깔끔한 좌안 어 그런데 우와 빨랫줄 같은 손으로 좌안을 좌당으로 만듭니다 주자분 더 열심히 뛰었어야죠 깔끔하게 투아웃 타격감이 정말 좋네요 역시 프로 선출답네요 정말 유쾌한 선수입니다 봄론 타자분 맥힌타구로 이번엔 나가리 좀 있으면 군대 가요 아 제가 원래 투석 아니라서 따악 코스가 좋아 좌안으로 출루하는 최희역 고치 세입이라고 파리처럼 팔을 엄청 파닥파닥 거립니다 서용호 선수의 7루타로 주자는 3류가 됩니다 지원아 이거 빼자 지원아 이거 빼자 4구로 주자는 1-3루 오 CK 우중간으로 밀어 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가합니다 이야 콜이 팀원 간의 조직력이 대단합니다 매우 재미있는 친구네요 히트 라인 선상을 타고 2루타 코스 아이고 새벽 경기라 잔디에 이슬이 많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덩치도 크고 잘생기고 유쾌한 선수네요 무서운 부출 투수는 우플로 아웃 오 빠른 캐치로 1위 송구 아이고 하지만 송구가 정확하지 않아 한 베이스를 더 줍니다 아이고 살짝살짝 코스로 안타가 나오며 SGA를 힘들게 만드는데 수비까지 도와주지가 않네요 승zinho 지騎신 사은 가 base 개정 2루타 3루타 타자의 순으로 7번 타자의 타석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야 정말 잘 치네요 와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지는데요 3시간 경기라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적지 않은 점수입니다 투수가 이란지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이야 부출 투수를 삼진으로 잡으며 위기를 넘기는 SGA 아 암가드를 했지만 117km의 볼에 충격이 좀 있겠는데요 예의를 갖추고 경기가 재개됩니다 더블 찬스 아 볼을 찾지 못하네요 주자 만루의 무시무시한 납풀 선수의 타석 124km 빠른 볼로 타자를 압박하다 108km 브레이킹볼로 투아웃을 만들며 한숨 돌리는 레전드 스크린 야구전 설마 혹시 다시 한번 볼까요 이야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2,3알루의 그랜드 슬램이라니 큰 무릎 수술 이후 기림발에 힘을 실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든 그랜드 슬램이라 더욱 빛나 보입니다 3대 12 큰 점수차를 단번에 7대 12까지로 좁히는 순간입니다 점수차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조금이라도 따라간다는 생각이 좀 가겠습니다 짧게 친다는 생각을 쳤는데 별거가 좋아가지고 참 잘생겼죠 뭐 공부공식이죠 근데 오늘 상대팀이 구속들이 빠르니까 짧게 친다는 생각으로 쳤는데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나무 치고 있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우 총알같은 타구를 센터로 보내며 주격의 고피를 바짝 조입니다 오우 부출격수 정말 열심히 하네요 요즘 가장 핫한 최이어 코치의 타석 오우 이건 또 뭔가요? 배틀을 크게 돌려 트럼포를 만들어내는 최이어 코치입니다 감독 좋아죽죠 감독 좋아죽죠 바로 나온다는 생각이 있어요 머리 어느정도 근데 2분은 느린데 앞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퍽 올린다고 생각했어요 빠져네 그래서 떨어지길래 걷어올리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최이어 코치라는 확실한 마무리를 보유한 최강 SJ 특급 좌완 파이어볼러가 아직 대기중인 레전드 스크린 야구죠 40분에 러닝타임이 남은 가운데 9대 12까지 바짝 쫓긴 레전드 스크린의 6회말 공격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전둥번개가 치더니 하필이면 촬영중인 6대 카메라를 때려 전원이 모두 나가 더이상 촬영을 못하게 된 상황 거기에 국지성 호구가 내려 경기는 9대 12 레전드 스크린 야구전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로써 양팀 모두 1승 1패를 기록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슨 신청도요